7천만이의 희망 대소소, 이강철 신비욕 합성이 있겠습니다. 이강철 회장님은 한국시인 앙성순도회 회장님이시고요. 시인이시며, 앙성가시며, 모델이며, 영화배우십니다. 뉴욕 한해겨울 콘서트 홍보기원장이시도 하십니다. 조만간 저희도 하나라도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 5월 20일에 한해겨울에서 공연 대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강철 신비욕 합성 들으시겠습니다. 7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이강철 밤 맞는 유부한 역사, 선조들이 흘린 피워 땅으로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읽어낸 동방의 등불, 코리아 일제의 탄압과 유기요 전쟁의 고난을 믿고 강인한 의지와 하늘의 도움으로 경제대국 반월에 오른 기적의 나라 수출 강국으로 흉착해 비상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물려주신 금수광사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했다. 호손들에게 영원히 물러주어야 하니 현명을 이어 온 남과 북 백도에서 탈락까지 7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세계의 빛이 되게 하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물려주신 금수광사는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했다. 호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하니 현명을 이어 온 남과 북 백도에서 한나까지 7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세계의 빛이 되게 하소서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